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G7 참석을 두고 여당은 대한민국이 심리적 G8 국가에 올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식사단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G7과 후쿠시마 식사단에 대한 여야의 온도 차이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깎아지는 절벽 안에 모셔진 고무를 만나보고 매콤함과 감칠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보양식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 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한 토크,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입니까? 지금 대전 서구 탐방동에 탐방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등굣길이 있습니다. 이 등굣길에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들이 있는데 이 전신주들을 땅 밑으로 넣는 이른바 지중화공사가 시작 직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인들이 영업에 치장을 준다며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선 지중화라고 하면 흔히 전선이나 통신 케이블 같은 것을 땅속에 묻는 거잖아요. 보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미관상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글쎄요. 물론 돈 주고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이 왜 반대하는 겁니까? 일단 물론 모든 상인분들이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문제고 상점들 앞에 있던 전신주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깔끔하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공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상인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다만 공사 시작 전에 충분한 소통과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전 서구청이 4월에 현수막을 걸고 5월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오가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게 상인들의 입장인데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니까 영업상에 지장을 받게 되고 분진이나 소음 피해도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바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들어서느라 계속 일대가 공사판이었는데 이게 또다시 가게 앞이 공사장으로 변해버릴 처지가 되니까 지중화가 별로 달갑지만은 않게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공사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를 오로지 상인들만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공사 기간이 총 6개월이고 땅 파는 작업에만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평소 통행로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도 길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만 당장 가게 앞에 보행로에 땅을 파버리게 되면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린다는 게 이게 상인들의 설명입니다. 거기에 공사 먼지에 소음까지 더하면 상인들께서도 하소연할 만하죠, 충분히. 그래서 청소비 등 일정 부분의 보상을 서구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영업을 하기 어렵다면 그런 분진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오가는 데 불편 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요구할 만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좀 상인들의 이런 목소리를 그동안에 외면했다는 건가요? 듣지 않았습니까? 일단 서구청과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보상금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고 이게 좀 고착 상태에 있다는 게 전환인데요. 그렇죠. 서구청은 통행로 일부 구간부터 조금씩 그리고 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밤부터 아침까지만 지중화공사를 하고 낮에는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어서 실제 영업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피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대화가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입장 차이가 크네요. 그럼 지금 그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보도 이후에 착공 계획 결국 미뤄졌습니다. 서구청은 장마나 비가 잦은 여름철 이후 그러니까 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착공을 일단 미루고요. 그 사이에 인근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과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칠 예정입니다. 동시에 예산 절반을 지원하는 한전과도 착공 연기와 예산 부담과 관련된 논의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2021년부터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인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구청에서 주변 상인 또 주민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면 착공 이렇게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테고 또 한전이 지원한 예산이 날아가버릴까 노심초사한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대전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지중화, 전선 지중화 공사는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 전국 곳곳에서 이런 전선 지중화를 두고 상인들, 주변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들과 갈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과 미간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으로 큰 갈등 없이 추진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당장 같은 서구청 관할인 정림삼거리 같은 경우 지중화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주민들의 생각과 또 공사 기간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공사 이후에 편해진 인도로 유동인구가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는 상인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별다른 반발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큰 갈등 없이 모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도 요즘에 보행로, 통학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선의 양 사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지중화공사 이런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데 글쎄요. 상인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좀 화가 났어도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구청하고 상인들하고는 어떻게 좀 대화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과 생명의 그런 그리고 또 생존권 관련해간 이런 충돌이 쉽게 지금 풀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상인분들은 서구청 앞에 집회 신고까지 하면서 앞으로 좀 반대하는 투쟁을 좀 이어가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한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갈등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또 오히려 당장 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상인들의 이 공사 반대 시설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주민들이 이제 오히려 그 해당 상점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벌이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요. 이렇게 주민들과 상인들과의 갈등까지 갈등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인들도 사실은 이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좀 구청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좀 조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속감을 들어볼까요? 네, 결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공사잖아요. 지자차의 상인, 그래도 상인과 주민들 간의 지역 갈등으로 번진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부디 남은 그 착공까지의 그 기간 동안 잘 의견 수렴을 돼서 일치된 의견으로 좀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